요한 브라이팅거 1701년 3월 1일에서 1776년 12월 13일 독일의 문의 비평가 추리의 킴나지오메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교수를 지냈다. 디스코스 더 메얼렌즈를 간행하였으며 대표적 저서의 비판적 실온 등이 있다. 스위스 추리히에서 태어났으며 추리의 킴나지오메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교수를 지냈다. 제이제이 보드머와 공동으로 디스코스 더 메얼렌즈를 간행하였으며 문의 비평에도 종사하였다. 주자로 알려진 비판적 실온 크리티스 치티치트 컨스트는 제레의 자연 모방설의 상상력의 원리를 도입하여 새로운 문학이론 구축을 시도한 것이다. 그 밖의 시적 언어의 본질과 그 응용을 설명한 비유론 등이 있다.